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있어서 정말 세게 부딪히는 게 명사 뒤에 pp예요. pp가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분사는 ing과 과거 분사는 pp인데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예요. 동사의 변형. 그러면 p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시면 동사에서 만들어진다겠죠. make는 동사죠. 뭐뭣을 만들다 라는 동사죠.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made죠. made는 뭐뭣을 만들었다 라는 과거 동사죠. 세 번째도 made인데요. 똑같은 모양은 made지만 얘를 pp라고 하거든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얘는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만들다죠. 뭐뭣을 만들다예요. 얘는 뭐뭣을 과거니까 만들었다죠. 만들었다예요. 내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얘는 pp라고 하는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된, 진, 받은 이라는 글자를 붙이는데 된, 진, 받은 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만들다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만들어진. 그러면 얘는 만들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그러면 얘는 명사 뒤에서 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만약에 명사가 만약에 a car라는 명사가 있어요. 차예요. 차.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진 차겠죠. 만들어진 차.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in Korea라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과거 분사의 해석 방법은 그냥 된, 진, 받은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거 끝입니다. 된, 진, 받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된, 진, 받은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뭐뭇을 만들었다로 해석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얘는 이 두 개는 뭐뭇을 만들다 만들었다니까 여기에 뭐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 뭐뭇을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를 여기가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보세요. 만약에 he잖아요. he makes a chair 합시다. 그는 의자 하나를 만든다죠. 분명히 여기에 목적어가 있죠. 여기 주어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죠. 명사 하나. 그러면 만들다예요. 이거는 만들었다죠. 그런데 얘를 보시면은 이 뒤에 보면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보이죠. 전치사. 아, 그래도 헷갈린다 싶으면요. 이게 동사인지, PP인지 헷갈리면은 PP 뒤에는 보통 10개면, 9개는 여기에 뭐가 따라 붙나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따라 붙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뭇을 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된, 진, 받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자, 된, 진, 받은.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명사가 동작을 받는 관계에 있어요. 동작을 하는 관계에 있으면 PP를 쓸 수가 없어요. 동작을 받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차가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된, 진, 받은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된, 진, 받은. 알겠죠? 이게 PP의 기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빠르게 정리하면 원래 타동사는, 동사는 현재, 과거, 그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가 있는데 과거하고 과거 분사 형태의 모양이 다른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잡다 하면 테이크고 잡았다 하면 툭이고 잡히게 된 하면 테이큰이죠. 그러면 이렇게 PP는 두 개 모양이 다를 때는 얘는 무조건 명사 뒤에서 꾸미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모양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모양이 같을 때 이게 PP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주어가 동작을 받거나 아니면 뒤에 전체사 명사가 따라 나오거나. 됐죠? 그러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Experiment 하면 일단 실험이죠. 실험. 그러면 Conduct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뭐를 수행하다 라는 동사잖아요. 이 단어가 뜻이 뭐뭐를 수행하다죠. 뭐뭐를 수행하다 라는 동사죠. 그런데 실험이 수행해요 아니면 수행돼요? 수행돼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된, 진, 받은 중에 하나죠. 그럼 해독해 보세요. 시작! For 5 days, 5일 동안 전체 다 보이죠? 수행, 된 그 실험은 되죠. Was it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동사 찾을 때 되게 쉽죠. 주어 뒤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올 때. 그런데 이게 전 시간에 내가 아인젤을 설명해 드렸죠. 지금 PP를 설명하죠.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주어 뒤에서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죠. 보세요. She planned. 그녀는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 실험을 합시다. 그러면 더 experiment.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이죠. 그럼 이 뒤에 conducted 쓰면 되잖아요. conducted for 5 days 해보세요. 마침표. 시작! 5일 동안 수행된 그 실험을 그녀가 계획했다죠. 그러면 이거는 동사인 거 뻔히 알죠. 그런데 얘를 동사로 보면 큰일 나죠. 이건 동사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실험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PP죠. 해석이 어떻게 합니까? 된, 진, 받은이죠. 내 말은 이 PP는 주어 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사 뒤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ing, 전 시간에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됐죠?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시작! 그 실험은 conducted for 5 days. 해석 시작! 5일 동안 수행된 was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직독, 직회를 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더 서브젝스. 그 서브젝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실험 대상자들 또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실험 대상자들 또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gathered in the laboratory. 자, gather 하면 g-a-t-h gather 뜻이 뭐예요? 뭐뭐를 모으다죠. 뭐뭐를 모으다. 그러면 실험 대상자들이 뭘 모은 게 아니라 모여진 거죠. 모여진 거죠. gather는 내가 좀 전에 말했죠. 뜻이 뭐라고요? 자, 뭐뭐를 모으다예요. 모으다. 그런데 뒤에 보면 목적이 없죠. 그러면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 전시단 명세 걸렸죠. 변진받은 해보세요. 시작! 그 실험실에 모이게 된 실험 대상자들은 said 말했다. 자, say는 보통 주어 동사 보세요. say는 that 주어 동사를 봤거든요. 보통 that 주어 동사를 봤는데 that이 생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말하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말하다. 그러면 생략됐다고 해서 뜻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that이 있는 것처럼 자, they never cleaned their mobile phones. 그들이 결코 청소한 적이 없다. 청소하지 않았다. 그들의 휴대폰을, mobile phones, 휴대폰을 결코 청소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전체 주어는 the subject 보이죠? 전체 동사는 said. 그러면 they never cleaned said의 목적이고. 쉽죠? 결국은 형식을 알고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형식이라는 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인데 형식을 알고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적용을 못하는 게 이런 후치 수식 같은 것들이 이런 뒤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걸려들면 중간에 놓쳐버려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대절이 목적이고 3형식이죠. 되게 쉽죠? 전체를 알고 나면 편해요. 그럼 한 번 더 해석해 보세요. 시작! The subjects, 그 실험 대상자들은 gathered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 모이게 된 said, 말했다. They never cleaned, 그들이 결코 청소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모블폰, 그들의 휴대폰을. 여러분, PP가 뭔지 알겠죠? 된, 진, 받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 겁니다. 명사 뒤에서 이것은 지금 주어만 내가 얘기한 거고요. 3번. 910라고 되었죠? 910는 10분의 9잖아요. of the wood, 목재의 10분의 9죠. consumed in the third world. consume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뭐뭐를 소비하다죠. 뭐라고? 시작! 뭐뭐를 소비하다. 그러면 나무가 소비해요? 소비돼요? 소비되지? 그러면 된, 진, 받은 넣어보세요.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시작!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나무의 10분의 9는, 목재의 10분의 9는 is used, 사용된다. for cooking and heating. 요리와 난방을 위해서. 해석 쉽죠?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consume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소비하다. 라고 내가 설명했죠? 뭐뭐를 소비하다. 그래서 목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거니까 당연히 PP고 설명했듯이 전치사 명사는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후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유주들은 수동태인데 수동태. 수동태 뭔지 알죠? 수동태는 일단 주와 다음에 B동사하고 PP 형태가 나오는 게 수동태인데 주와가 동작을 받을 때 수동태죠. 받을 숫자죠. 동작, 동작. 그러면 BPP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냥 PP를 된진, 받은 했죠. 이거는 더 쉬워요. 되다, 지다, 받다예요. 되다 지다 받다 이러면 수동태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을걸? 자, 그러면 사용하다 해서 시작! 사용 된다. 요리와 난방을 위해서 됐죠? 주어가 10분의 9처럼 보이고 복수처럼 보이지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나 분수는 오브 이하에 일치시킨다 라고 해서 여기 잊습니다. 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법 시간에 다시 가고요. 일단 큰 수음들을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본동사가 아니죠. 얘가 본동사죠. 자, 넘어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쉬워지죠. 자, The Environment 환경이죠. Preserved Preserved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뭐를 보존하다. 단어를 안 외우면 아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어를 안 외우면 Preserved는 보존하다입니다. 뭐뭐를 매일매일 외워야 됩니다. 보존하다. 그러면 환경이 보존해요. 보존돼요. 보존되죠. 물론 보존할 수도 있겠죠. 환경이 뭘 보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전치사가 보이죠. 보존할 대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목적어 있을 수 없잖아. Preserved, Preserved, Preserved 이래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Preserved라는 과거 일리가 없잖아. 과거는 뭐뭐를 해서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목적 없이 전치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얘가 PP라는 걸 이해했을 거고 PP는 된 진 받은으로 해석한다라는 걸 알 거고 그러면 이게 주어니까 당연히 이게 동사가 아니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거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톡해도 되잖아.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환경은 Will reduce 줄여줄 것이다. Reduce는 감소시키다죠. 당신의 연료비용을 그때 빌스는 계산서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죠. Reduce는 뭐뭐를 줄여주다 타동사니까 당신의 연료비용이 목적으로 잡히죠. 결국은 이게 또 전체로 주어 동사 목적 삼형식이죠. 이거는 후체 수식이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 것이 좋긴 한데 형식을 만약에 자기가 이용할 수가 있다면 정말 편리합니다. 확실하게 영작도 굉장히 잘 됩니다. 영작을 진짜 못하거든요. 이거를 아예 딴 데로 돌려보세요. 딴 데로 아예 안 보이게 자 보세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아까 뭐였지? 잠깐만 미래 세대 환경이에요. 자꾸 나무라고 생각들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환경은 당신의 연료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우리 한번 연결해보자. 환경은 하면 더 environment잖아. 맞지? 그러면 보존된 하니까 바로 보존하다가 preserve니까 아 preserved 하면 되겠구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니까 for future for future generations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단어를 외웠겠지요. 딱 이렇게 하니까 딱 주어가 걸렸죠. 그럼 줄여줄 것이다. 줄이다가 reduce니까 할 것이다니까 will이 할 것이다지 will reduce 줄여줄 것이다. 됐잖아. 그럼 당신의 연료비용을 당신의 연료비용 비용 빌스 이렇게 그냥 영작이 진짜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영작 문제 엄청 나오잖아요. 내신에서 이것만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쉽겠어요. 다른 것도 다 진짜 쉬워요. 다른 것도 다 돼요. 자 넘어갑시다. 시간상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더 비스 하면 수업료 수업료 비스 수업료 요금인데 그래서 요금이라고 해볼까 리스티트 after each course description should be paid directly to the instructor at the first first class meeting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죠. 리스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면 되죠. 리스트는 명사는 목록이죠. 목록 목록인데 동사는 목록에 올리다 즉 뭐뭐를 기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목록에 올리다 뭐뭐를 기재하다 그러면 수업료가 기재해요 아니면 기재되요 기재되어 있겠지 뒤에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 each course description 각각의 과목 과목의 description 설명이죠. 설명 각각의 과목의 설명 뒤에 각각의 각 과목 설명 뒤에 기재된 그 수업료는 should be paid 되다 지다 받다 기억나죠. 수동태 지불하다 해서 pay가 지불하다 하니까 지불 되어야 한다 should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전치사 끊어 나가면 되죠. to the instructor 교사에게 또 딱 끊죠. at the first class meeting 첫 수업에서 되잖아요.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the fees 하면 요금이죠. 요금 listed 기재되어 있는 after each course description 각 과목의 설명 뒤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은 should be paid 시작 지불 되어야 한다 directly to the instructor 교사에게 직접 at the first class meeting 첫 수업에서 되잖아요. 전치사만 끊어 나가면 되요. 그리고 pp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 이 pp를 주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주어 뒤에 이렇게 pp하고 뒤에 전치사 명사 이거 지금 배웠죠. 여기 배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동사 나오겠죠. 동사 뒤에 당연히 목적을 쓸 수 있겠죠. 목적은 명사니까 또 못 쓸 수 있어요. pp 전치사 명사 해서 구체할 수 있죠. 진짜 쉽죠. 이 명사 보이죠. 이 명사 이 명사 이 명사 이 명사 뒤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pp 전치사 명사 해서 구체 수식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사에 대해서 뒤에서 주어는 명사를 쓰니까 구체 수식을 모르면 영어 포기해야 되죠.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이게 pp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명사가 동작을 받는 거고 대부분 뒤에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전치사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된진 받은입니다. 구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